쌍문둘리 김윤형 선수 복싱 바이러스 어새시 서창원 쌍문둘리도 만만치 않아서 피지컬이 아 알겠습니다 그럼요 쌍문둘리도 괜찮은데 플레이는 지금 한 번 맞아보고 오오오 좋아요 쌍문둘리 좋습니다 제가 얘기해보는 지금 하나하나 걔가 지금 회복을 일하는 게임에서 지적이 낮지 않을까 싶네요 아 지금 오오오 라이트 부디 오 지금 더블이 나왔어요 지금 더블은 네 지금 같이 어플 더블 라이트 레프트 포지션 사용하셨습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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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들이 스위스권 베드기어가 안좋은가봐요 오오오 저는 거짓하게 얘기합니다 네 오오오 오오 지금 1라운드는 사실 누가 더 위험해요 아 지금 오오오 오오오 지금 힘이 긴장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경직된 주먹이 나갔어요 몸이 뜨는 저런 주먹이 나간 아무리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 진짜 1라운드 망감을 하고 자 2라운드 지금 약간 좀 공격적으로 밟을 것 같거든요 지금 3라운드 밀렸기 때문에 3라운드밖에 되지 않게 오오오오 오오오 위험해요 오오 와 지금 오오오오 오오오오 위험해요 위험해 아 지금 렛불이 렛불이 잘 봐야돼요 아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지금 위헙해요 아우 걱정됩니다 아 안전이 최우전입니다 여러분들 프로 복식이 아닙니다 오케이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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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라운드죠 아 얘기를 해서 3라운드까지 오오오 아 위험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이 이 이 이 이 오늘 오오 오늘 오늘 제가 보도에 보니 또 본적이 없어져요 집사와는 jetzt 너무 위험합니다 집단 Sameer의 이벤트 체험을 하시겠습니다 인피 게임을 무료로 체험하고 이벤트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많은 참여가 관심을 요청하겠습니다 왜 많을 수 있게 관심을 Cities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무도 없죠 지금 당신방 가지러 가는거에요 아... 지금... 아... 간다니 또 펀치로 오!!! 오!!! 이 영상은 요즘 관심 좀 더 있으세요 고수계 DC 네, 한 번씩 와 근데 쌍문돌리 선수 마지막 라운드 아 지금 제가 마음이 아픈 정도 음식은 모릅니다 모르죠 한방이 있죠 아 근데 마음이 아프네요 아 커피 고민하고 있죠 어디까지 이봐 먹어도 빠르면서 뎁 뎁 상대 뎁 다 걸리잖아 인상을 하고 있는데 아 발을 봐요 혹시 발을 보면서 하는데요 발도 보고 얘기도 듣고 지금 저러다가 전환경까지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세대 맞으면 한대는 꼭 돌려두고 있는데 아 아 또 들어갔어요 아 까지도 아 아 긴장한게 큰펀치가 많이 나옵니다 아 놀라임 아 행율들 의식을 하지 않나 예 약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그 다음에 준비 아 오 오케이 오 진짜 맷집 대단합니다. 박수하고 뛰십쇼! 와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 있는데 끝까지 버티는군요. 와 멋있다. 몰라요. 몰라요. 마지막 라운드에 지금 힘을 씻고 있습니다. 지금 서점에서 힘 빠졌어요. 와 대단합니다. 와 노릅니다. 위험해요. 와 지금 마지막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와 지금 파이팅!